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에트 주저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생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은 주제인데 제가 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건이 좀 안됐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모이킹만의 일들은 아니죠. IT 쪽의 모든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카페에 공개된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질문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형들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또 많이 있고 또 외국 사례도 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국내 제가 경험했던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모이킹 쪽으로 이제 한 2, 3년 정도 이제 이렇게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보통 이제 3년 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직을 많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분 같은 경우는 SI 쪽에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연령대들이 높은 인력들은 안 보이더라.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높지 않다는 분들이 이제 안 보인다는 것은 좀 불안한 감들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정말로 50대 아니면은 그 40대 정도 중반대는 좀 갔을 때 나도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뭐 이런 많은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40대 이제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모이킹 쪽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내가 50대 정도 됐을 때 또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첫 번째 일요일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체력이죠. 강의 같은 거 예전에는 막 12시간씩 해도 버텼는데 요즘은 막 6시간만 하더라도 푹푹 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모이킹 인력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 다 사라졌냐? 아니면 그만뒀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학생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학생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직업들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모이킹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이제 기술적인 중심의 그러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것들 베이스를 기준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도 해야 하고 이제 발표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떤 기술적인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내는 일이잖아요. 취약점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취약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 IT의 전체 서비스들 계속적으로 나오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웹하고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중점적으로 하고 있겠지만은 뭐 IoT도 있을 거고 제가 뭐 블록체인들도 있을 거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VR이나 이런 여러 가지 IT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I 서비스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이킹이 다 포함된 것들은 뭐 몇 십 년 전부터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AI가 오면서 오토 챗봇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참 한참 이제 주춤하다가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고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도 이제 트렌드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됐고요.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할 정도로 막 들어왔죠. 그런데 이런 느낌들이 보안 쪽은 더 이제 크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 IT 트렌드들을 쫓아가는 것들도 힘든데 이걸 또 보안까지 또 고민을 한다? 자료들도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IT가 한참 이제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하게 막 온다고 난 뒤에 개발 쪽이나 그런 쪽이 먼저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은 나중에 보안 인력들이 차짓고 뭐 이렇게 쌓이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는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들을 쫓아가고 바로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 공부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분들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이제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아하니까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 40대 정도 이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력적인 문제들도 있고 눈이 찜찜해요. 안 보여. 예전에 저도 이제 뭐 리버싱하고 악성코드도 많이 하고 취약전도 버건딩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눈이 안 보여. 저는 눈이 찜찜해요.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강의할 때도 요즘은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쓰는 해상도를 이렇게 쳐다보면 뭘 입력했는지가 안 보일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강의를 기숙 강의를 또 해야 하나. 계속적으로 그런 좀 부담감들도 있긴 하죠. 아무튼 이제 농담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큰 것들은 사실 점점점 관리 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이킹이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딱 놓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고 어떤 팀에 이제 소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팀에서 이제 뭐 선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장이 될 것이고 아까 이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장 정도가 이제 되겠죠. 파트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 PM 역할을 하는 쪽이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PM 쪽을 합니다. PL, PM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있죠. 프로젝트 리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장 역할 그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의 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제 회사마다 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님들, 본부장님들, 뭐 여러 본분들이 있겠죠. 뭐 그룹장, 본부장님, 뭐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리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선임이 이제 이제 만든 경우이고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그 조금 큰 그런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의에킹 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으니까, 규모가. 프로젝트 단위가 그냥 컨설팅, 관리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아니면 사람 인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섯 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모의에킹 인력 같은 경우는 혼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두 명, 세 명 이렇게 짧게 또 한 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회들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객들의 그러한 업무들, 서비스들이요. 고객사의 서비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온다. 자기한테 이제 빨리 다가온다는 것이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나는 이제 기술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문들하고 으시아시아 하면서 좀 취약 좀 하고 싶지 했지만은 내가 이제 관리 파트로 이제 인력들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 관리들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사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관리들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리 파트로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이애킹이라고 하는 사업만 가지고 컨설팅을 하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이 한 게 초반에는 그렇게 해요. 초반에 라고 한다는 것은 스타트업을 할 때는 이제 모이애킹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장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짧게 짧게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젊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제 초년생 같은 경우, 초년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한 2, 3년 차 정도 했을 때 이제 모이애킹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력들이 그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술이 먼저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한 2, 3명 정도 이제 시작을 하다가 뭐 5명, 10명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명 정도 이상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슬슬 이제 컨설팅 쪽하고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ISMS P 인증, ISMS 인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관련된 그러한 인증이나 뭐 클라우드 인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컨설팅의 전체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인증 중심으로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모이애킹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조직으로 따지면은 이제 모이애킹 인력 같은 경우는 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한 100명, 100명 정도 뭐 A3 시큐히트 같은 경우나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0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모이애킹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하 10명에서 정말 많게는 15명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이애킹 쪽에 하다가 저희가 모이애킹 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인증 쪽이나 이제 관리 파트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분위기상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모이애킹 같은 경우에도 아까 비율적으로 한 뭐 한 10%에서 20% 정도로 하니까 팀장부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모이애킹 팀장이 뭐 한 명, 정말 말하면 이제 두 명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인데 조직 한 100명 정도 기준을 했을 때요. 그러면은 이제 모이애킹 인력들이 점점 이제 진급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진급을 하다가 이제 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명 정도, 한 명밖에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팀장이라고 하는 직급은 정말로 이제 관리 파트, 완전히 이제 관리죠. 사실 기술이라고 할 수, 기술을 할 시간들이 많지는 않다.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 공부를 한다면은 당연히 팀원들이 준 보고서들을 가지고 이제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만약 직접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공부들을 계속적으로 하겠지만은 사실 조금 조금 이제 관리 쪽으로 더 이렇게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룹장이 된다면 더욱 더 그렇고 여기는 이제 사업을 슬슬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본부장님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다 가지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룹장님까지 되면은 뭐 제안서를 쓴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팀장님들도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래 있는 이제 팀원들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을 이끌고 하나하나 가야 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파트를 했던 모의웨킹 인력을 모의웨킹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라도 이쪽까지 직책이 올라가면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하러 이렇게 가면은 학생들 강의를 할 때는 이제 기술적인 강의들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그룹 강의들은 회사 대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PM급 분들이 또 많이 오셔요. 이게 한 10년 정도 경력이나 더 높이 한 20년 정도 경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기술 공부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을 놓으신 지 오래됐어요.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들으신 분들도 있고 다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뭐 요거는 이제 모의웨킹 뿐만 아니고 IT 쪽 전반적인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꼭 보안밭에 있는 들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IT 전반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클라우드가 나온다. 아니면 이제 뭐 비대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서비스 이슈들이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기술 공부를 채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정적인 직업들이죠. 사실 요것을 그 질문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확 오게 되는 것이죠. 뭐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이냐 아니면 이제 저희 회사가 안정적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항상 제 회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어쩔 수 없게 삼성전자인 것이고 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이제 큰 회사 그러면은 이제 큰 회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망할 확률이 적은 회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팀이죠. 그래서 IT 전체 전반적인 그 안에 센터 어떻게 보면 IT 센터 같은 경우나 IT 기획 안에 IT 보안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원을 해주는 팀인 것이죠. IT 전반적인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부서들은 이제 다른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만큼 연봉 차이들이 많이 나거든요. 내부적으로도요. 하지만 이제 작은 그 전에 다녔던 중소기업 아니면 더 이제 작은 그런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큰 회사로 옮기는 이유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연봉들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또 연봉들이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이제 갑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갑사들을 찾아서 갑니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작은 그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은 계열사로 갔다가 대기업 쪽 아니면 이제 금융권까지 이렇게 한 차례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제 대기업 계열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으로 이렇게 옮겨 갔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는 이런 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이킹이라는 인력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기업 쪽으로 갔을 때 대기업 인력이 대기업으로 갔을 때 정말 이제 기술을 그러면은 놓냐 기술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모이킹만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고객사들이 주는 웹하고 이제 모바일 그때는 이제 모바일도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웹 기반으로 모이킹 쪽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대기업으로 가니까 또 그쪽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사하고 또 관련된 거나 그런 회사여가지고요. 많은 서비스를 했어요. 정말로 많은 서비스들을 해가지고 뭐 클라우드도 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팅 업체도 접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모바일 전공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는데 대기업 가니까 엄청나게 했었고 매일매일 그냥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치매대응이라고 하는 업무까지 같이 맡아다 보니까 사실 기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놓을 수는 없는 곳이고 당연히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갔을 때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긴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 파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파트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부분들 개인정보보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로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있죠. 개인정보팀이요. 근데 개인정보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을 정말로 잘 다뤄야 하는 인력들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그냥 앞에 있던 전보보안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파트, 기술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이킹 인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리 파트로 바로 가기에는 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잘 안 맞아요. 제 기준으로는 안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기술을 통해가지고 여러 그런 업무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관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 규정,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가이드, 정책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모이킹이 이거를 모르는 것은 그것도 말이 좀 안 되겠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모이킹 인력들은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걸 잘 공부를 안 해요. 사실요. 강의 자체를 이 부분 파트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기술 파트로 강의를 하다가 좀 연계가 되어 있으면은 좀 다루겠지만은 얘를 중전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워낙 좀 자주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기술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저도 안 맞아요. 저도 이제 금융권에서 한 4년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술 파트에 좀 더 더 많은 업무들을 좀 추진하자라고 해서 이제 뭐 치매 사고 쪽이나 아니면 이제 통합 노고 쪽이나 아니면 개인 보안 솔루션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의기킹만을 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모의기킹만을 하지는 않고 기술 파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치매 대응 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 쪽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파트들을 공지하는 것들도 이렇게 인력들을 공지하는 것들도 보면은 거기다 솔루션 쪽 아니면은 치매 대응 쪽 이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직을 할 때도 이제 모의기킹 파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술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우선은 이제 컨설턴트에서는 이제 뭐 3년차에서 5년차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봤을 때 2년차 3년차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계속적으로 위에 선임들이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간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 간다. 아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 사업하러 좀 뭐 프리엔서로 간다. 프리엔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프리엔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이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모의기킹을 그만두시려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안 보이니까. 이거 안 보이니까. 뭐 가면은 이제 연락들이 이제 끊기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어? 이게 모의기킹 인력들은 5년 정도 하면은 정말 많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의기킹 인력들이 한 3년차 정도에서 5년차 정도 되면은 프리엔서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엔서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이런 단계들을 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아직도는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 모의기킹을 하는 분들이 위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속박돼서 어디에 속해 있는 거나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되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개발자분들도 많이 그런 스타일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쪽까지 가가지고 내가 인력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하고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그런 프리엔서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모의기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시죠. 근데 이제 프리엔서라고 하는 것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프리엔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사업을 저도 하다 보니까 프리엔서는 어떻게 보면은 1인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더 많은 돈들도 받고 뭔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하다 보면은 관리할 게 더 많아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할 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그런 기업들을 이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죠. 단지 1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게는 세금 같은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갔더니 고객들하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쪽 프리엔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 고객들하고 많이 마주칠 정도가 아니죠. 계속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의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은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비수기가 닥쳐오면은 항상 이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초반에는 나왔을 때는 일거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차에서 5년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거든요. 이게 많이 찾아요. 근데 이 정도 시기가 지난다거나 아니면은 한 1년 정도는 이제 조금 잘 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비수기가 닥치면은 점점 연락들이 이제 끊겨요. 고객들도 연락들이 좀 끊겼다가 다른 프리엔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연락들이 안 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일이 없는 거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리엔서를 하다가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하시고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차리는 거죠. 기업을 이제 설립하는 추세인 건데 기업을 보통 이제 설립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프리엔서도 하고 뭐 뭐 하다가 이제 혼자 하기 벅차는 수준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인 기업을 했는데 잘 됐어. 사업이 잘 되고 일거리들이 점점 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기업을 잘 하는 거죠. 기업을 잘 경영을 하는 거예요. 1인 기업이라 하지라도. 그러면 이제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기업들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회사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컨설팅을 안 할 거야. 우리가 관리 컨설팅 안 하고 인증 같은 거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모이킹을 할 거야. 정말 특화된 IoT 같은 거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자동차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하고 그 다음 기술적인 이제 특허를 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하는 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 보시면은 그런 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을 해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훨씬 더 이상으로 그런 작고 작은 회사들 5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런 규모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생각이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속되어 있는 일원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나왔을지라도 모이킹이라고 하는 업무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강사로 완전히 전환을 하신 분들 그게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 인력들을 가지고 또 모이킹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험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라고 하는 거 강사로 좀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도 기술을 놓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트렌드한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이제 이 업무를 하는데도 보여요. 어느 정도 트렌드하겠지만은 강의는 더욱더 그래요. 이 강의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이제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컨설팅에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도입되는 것들이 보인다. 느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쿠버네티스 그러면 보안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IoT하고 이제 클라우드하고 합해지면은 그 IoT 보안들은 또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문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만큼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아서 아직도 이제 강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기술을 놓기 싫어서요. 제가 얘기했듯이 저도 마흔 이제 중반을 다가가는데 아직까지 기술을 놓기는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50살이 되던 그 다음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체력이 낮는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편해요. 온라인 강의 컨텐츠 만드는 것도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면 여기 답변을 보니까 또 강의 같은 경우는 50대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는 조금 다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강사라고 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차가 높아지면은 뭐 이렇게 20년 뭐 이렇게 연차 15년 20년 정도 되면은 강의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제 더 하셔가지고 은퇴를 하던 파이어가 되던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68세까지인가? 맞죠? 68세까지 국민연금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공감되는 건 아니신데 저도 되게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때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정말 기술을 좋아한다면은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움직여야겠죠. 움직여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 인력들이 어디로 가는지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큰 회사 쪽으로 연봉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보는 추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다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큰 회사나 그런 데 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또 유지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또 안 맞으면은 또 다시 컨설팅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컨설팅이 왔을 때는 이제 모이킹 쪽으로 오기보다는 이제까지 여기에서 이제 그 대기업 쪽에서 일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관리 쪽 파트들이 이제 몸에 익혀지기 때문에 사실 모이킹 쪽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컨설팅 쪽이나 유 쪽으로 이제 와요.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해요. 이게 큰 회사나 그런 데서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에 비해서 좋은 전문 많이 있지만은 좋은 전문 많이 있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좀 이제 조직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엄격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가 너무 승인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조직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깝깝한 마음에 깝깝한 마음에 교육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추세인데 컨설턴트 했던 분들이 들어갔다가 좀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이제 편집 별로 안 하고 그러나 자유롭게 이렇게 생방송을 하듯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